도시락 유난히 밝은 햇살 나리고 따뜻한 바람 우릴 감싸고 이렇게 좋은 날 둘이 돌이니 넌? 아 난 면 보다 밥이 좋은데 파스타는 reincarn이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랬나? 난 내가 먹고 싶어서 하는 건데 아 그럼 니가 먹으려고 그걸 그렇게 한다고? 그렇구나. 됐어. 와 오늘은 뷰티청이네 뷰티청 이제 서울사람 다 됐다 우리 청이 그냥 예뻐서. 정말? 예뻐? 응. 야 핸드폰 줘봐. 왜? 예쁘긴 뭐가 예쁘냐. 이런 거는 당사자 허락 없이 사진 막 찍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. 어? 매너가 아니라고. 나 괜찮은데? 괜찮다잖아. 괜찮게는. 야 그럼 사람 눈앞에 두고. 안 돼. 그러냐? 정의 제가 그러래야? 내게 오늘이라고 속삭였어. 참아왔던 사랑 고백을 내게 전할 거야. 야 밥 먹어? 어 맛있겠다. 어 그 준재가 자기 먹는다고 자기가 그렇게 한 거래. 아 진짜. 너는 너무 이쁘다. 그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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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사랑해 넌 내 여자야